네, 저렇게 지금 보이는 성이 되셨습니다. 저희가 바닷가 쪽에 나와서 지금 성이에요, 성. 오,월,월,월,월 저희한테는 언제입니다 criterion. 아는 적을 해줍니다 으 처음에는 기뻤으나 지금은 피곤합니다 으 으 으 포트 지저스의 바로 옆으로 난 길로 오시면 올드타운이 시작됩니다 바로 붙어 있구요 그럼 올드타운으로 들어 가 보겠습니다 으 으 네 건물들 느낌이 확실히 조금씩은 조금이 아니군요. 되게 오래돼 보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. 고객행위가 무척 심합니다. 알아두셔야 합니다. 이런 데서는 누군가 말을 걸어서 호의를 베푼다는 식으로 소개를 해주고 자기가 잘 아니까 소개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잘 끊어야 됩니다. 안그러면 소개를 다 해주고 톤을 요구하거든요. 아프리카에서 관광객이나 외국인들한테 보이는 곳 바로 톤입니다.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계속 들어가는 올드타운의 모습입니다. 지금부터 출발합니다. 알겠습니다.